여성들의 자궁과 난소질환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2019년에 발표되었는데요. 1990년과 2019년 30년간의 대표적인 자궁질환인 자궁근종 유병률을 전 세계 204개국의 통계를 분석했더니 30년간 자궁근종의 유병률은 무려 79%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궁근종뿐 아니라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 단항성 난소증후군 등 대부분의 여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건강검진을 더 자주 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한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건강검진 비율이 비슷한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원인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현대 여성들은 이전 여성들보다 생리를 훨씬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통계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여성들은 평생 동안 생리를 평균 5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현대 일본 여성들은 평균 450번 정도 생리를 경험한다고 해요.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10배 가까이 생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임신과 출산을 훨씬 많이 했죠. 또 모유 수유도 오래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10달간 생리가 없고요. 또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생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요즘은 영양상태가 좋아져서 폐경 시기가 더 늦어지는 원인도 있고요. 한국은 그 이전의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일본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 하네요. 생리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늘어나죠. 에스트로겐은 대부분의 자궁 난소 질환이나 유방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발 요인이 됩니다. 요즘은 사회적인 변화로 임신 횟수 자체가 훨씬 줄었고요. 아예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아졌는데요. 생리를 겪는 횟수의 증가 그 자체가 여성 질환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환경 호르몬의 증가 때문인데요. 환경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호르몬은 아닌데 사람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화학물질을 뜻하는데요. 정확히는 POPS 즉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입니다. POPS의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1940년대에는 다에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최근에는 그 등록된 종류만 1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토양이나 대기오염, 각종 생활용 플라스틱 물질, 세제나 화장품, 페인트 같은 도료 등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접하고 살고 있어서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환경 호르몬은 사람 몸에 당연히 안 좋지만 특히 여성에게 더 나빠요.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은 여성들에게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자궁이나 난소, 유방질환을 생기게 할 수 있어서예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중 하나인 비소페놀 A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로겐과 그 분자 구조가 유사해서 여성 몸에 들어오면 에스토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자궁질환을 유발합니다. 과자나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요즘 여자아이들이 초경이 빨라지는 것이나 생리통을 겪는 여자아이들이 늘어나는 것 또한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낸 환자분들 중에 환경 호르몬에 민감한 분들은요. 한약 치료 후 생리통이 좋아졌다가 라면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을 먹고 급격히 생리통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성병의 증가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었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 성접촉을 하는 상대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성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질을 통해서 감염된 이후에 자궁경부로 들어가서 잠복하기도 하는데요. 자궁경부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궁으로 타고 올라가서 골반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궁내막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요즘 발표되는 연구들을 보면 클라미디아나 제니탈리온 같은 성병 원인 세균들은 자궁경부암 위험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자궁내막에 염증성 변화를 일으켜서 자궁내막증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자궁내막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고 계신 연구는 대만에서 건강보험 통계 2,300만 건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질이나 자궁경부 감염이 있는 여성들은 자궁내막증 위험도가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요약하면 현대 여성들에게 자궁난소질환이 늘어나는 원인은 생리 횟수의 증가, 환경호르몬, 성병의 증가 이렇게 요약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건강 유지에 도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여성 여러분, 이음여성한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